재료 표현, 그러니까 얘가 석재인지 목재인지 콘크리트인지 이런 부분이 표현이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치수선,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이 반드시 표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평면도나 단면도에 비해서 확대된 축적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면도를 100분의 1로 이렇게 제도했다라고 간접한다면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대된 축적으로 10분의 1 또는 50분의 1 정도로 해서 이제 10분의 1 정도로 좀 더 확대되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도면에서 보면 얘는 1m, 도면의 1cm가 실제 크기 1m를 나타낼 때 이게 100분의 1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 10분의 1이라는 거는 100분의 1보다 더 확대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확대된 크기로 우리가 이렇게 작도하는데 자 여기에서 단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지주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통나무 지주목이 3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지름이야 여기 45mm짜리 길이가 1.8m짜리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는 것들이죠.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하고 물집 잡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상세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은 투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시도는 물체가 실제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양과 동일하게 그리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표기할 때 대상물의 어떤 입체감 그리고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보는 시점하고 물체를 연결해서 그림을 표기한다라는 거. 그래서 수시도에 관련된 용어에 보시면은 일단 이런 집안이 있고 자 이런 집안에다가 화면을 이렇게 세웁니다. 세우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서 어떤 물체를 바라본 것들을 여기에다 그리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의 위치를 시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자 그리고 시점의 어떤 평면점으로 자 이런 그 이제 서있는 이런 점들을 스탠딩 포인트에서 입점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눈의 어떤 시선이 이제 물체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.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pp라고 하는 것들은 화면을 뜻한다. 그래서 얘가 pp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가 지표면 얘가 지표면이고 자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내려 세운 면을 화면이라고 한다. 이 화면과 지면이 만나는 이 선을 이제 gl선 기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투시도에서는 gl이 기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봤던 이제 이런 그 눈의 위치 수평선 호리전탈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눈높이와 같은 화면상의 수평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런 눈높이와 같은 이건 gl선과 이렇게 같이 간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.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의 중심이라는 거는 아까 봤던 수평선하고 그리고 화면상의 위치 센터 부분이 만나는 부분들을 시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소실점 같은 경우에는 베니싱 포인트는 이런 이 부분이 이렇게 소실점이거든요. 소실점에서 지금 이제 뭐 이런 공간을 표현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자 지금 음 자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하나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방에서 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소실점이 하나로 어 이렇게 이제 수평선상의 물체의 각점이 하나로 모이는 점을 말한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1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2소점은